바다달팽이 독이 들어가 있죠. 모사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내 피부에서 주름이 주름 살이 들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주름 독하게 잡는 스킨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방금 보셨던 아까 링클 톡신 앰플 관리를 스킨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앰플 같지요. 앰플 같지 않아요? 진짜 고급스러운 용기에서 이런 특별한 느낌의 농축 앰플 스킨이 뚝뚝 떨어지고요. 피부 속에 피부 제한하고 나서 첫 단계로 예를 착 해주시는 거죠. 이 안에 모사펩타이드, 바다달팽이에도 모사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앰플이 마치 내 피부에 해줬던 것처럼 얼굴을 촉촉하게 적셔주자마자 뭔가 땡땡하게 바다달팽이가 자기 몸집에 수백 배의 바다생물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그 순하고 얌전한 바다달팽이가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 있지? 독이 있어요. 독을 톡 쏴서? 톡 쏘면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되죠. 그 사이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에서 차가 난 모사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치가 다릅니다. 그 힘으로 눈가를 관리해주고 팔자를 관리해주고 미간을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근육에까지 자리 잡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도움을 드리면서 처짐, 진피침을 또 보건력 이런 임상 결과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눈가가 처지고 팔자가 처지고 모든 것들이 다 처지면 결국 쌓이는 것은 턱이고 목입니다. 이거에 대한 임체 적용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기초는요. 설화수의 기초도 없고요. 헤라의 기초도 없고요. 유일하게 릴리코스의 기초 중에서도 링클톡신 기초에서만 가지고 있는 기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이 제품은요. 저희가 주구장창 방송을 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생방송이 고별 생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주문 전화 벌써부터 엄청 많으시네요. 저희 방송 알림 신청도 많으셨는데 죄송해요. 방송을 못했잖아요. 스킨 로션 얼마나 많이 많이 쓰세요? 요즘에 쓰는 양이 더 늘어났죠. 그런데 아무 효과 없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진짜 이마 미간 걱정이고 이마 주름도 짜글짜글하고 눈가도 막 처지고 이럴 때 탄력 탁탁 올라 붙게. 저의 말씀드린 임상 기초로 가능합니다. 최다로 세세트 효과 받으실 거고 거기에 추가로 저는 오늘 기초 세세트 효과 빼고도요. 추가로 가게 된 이 정품들만 해도 돈 10만 원 진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라인. 단백질 라인. 단백질 라인. 블랙펄 라인이라고 해서 릴리코스에서 최신상의 라인이고요. 아니 저는 따로도 이 단백질 라인을 방송하고 싶을 심정이에요. 요즘에 점점 피부가 딸력이 떨어진다. 뭔가 헐거워진다 싶을 때 단백질을 채워보실 수 있는 블랙펄의 라인까지도 세럼, 크림, 아이크림 풀 세트를 다 챙겨드릴 테니까 연말연시에 선물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이크림이 똑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릴리코스는 왜 방문 판매해서 블러셔만 봐도 아이크림, 토탈 케어 세럼 진짜 비싸고 정말 비싸요. 용량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블랙펄 라인 자체가 3종이 기초 생방송이든 쿠션이든 거의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3종을 럭셔리하게 가져가시고 관리하실 수 있고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야 하는 이유예요. 일명 이게 OA 라인 세럼과 영양크림이든 이거는 제가 용량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쿠션방송이나 기초방송에서 이렇게 조그만 거. 중용량 여행용으로 이렇게 받아도 방문 판매 가격 아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죠. 크림이 이렇게 찌끄맣게, 에센스 찌끄맣게. 근데 저희가 오늘 드리는 게 완벽하게 지금 정품이 이렇게 본품 사이즈로 본품이 가게 돼요. 정용량으로 여러분께 챙겨드릴 거고요. OA 라인의 세럼 크림은 저희 이렇게 보여드렸다 하면 정말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지금 OA 세럼 한번 느낌 가까이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크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리리코스 통 털어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가장 방문 판매해서 구입할 때 빈쌀 라인이기도 합니다.